닭을 잡으러 장모님과 같이 갔을 때 닭이 이렇게. 이 장닭 어며며며며. 장닭 어며며며. 어며며. 우와 무서워. 우와 무서워. 정말 진짜 난 처음 봤어요. 그렇게 막 쪼고 그런 것은 그래서. 가만히 있어 내가 내가 갖고. 제가 갔다. 가만히 있어. 아 이상하네. 아니 놔줘 놔줘. 할려갔다. 아버님 또 해주시라니까 제가 또 한번 할게요. 아따 고생을 시켜도 참 만 이 마음을 못 하기래. 여기 닭이 좀 커요 그리고 이상한 것 같은데. 칠면조 아니에요. 어이 소리 봐. 들어가. 들어가 좀 들어가자.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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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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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기 좀 해라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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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대 갖고 왔는가 아이고 왜 이렇게 다 갖고 와버려 아이고 아이고 다 갖고 와야죠 다 갖고 오면 안되지 병아리 깔건데 이놈 이놈 너 한나 먹고 저놈 한나 낫지 타고는 안좋아해 이거는 안좋아한당께 다 먹어둬 아니 잠깐 어떻게 먹어요 이거를 봐봐 저런식이요 아 저런 이런식이라 저런식이라 묵으면 되지 무신식이야 이걸 그냥 이렇게 먹은다고요 날벼란을 좀 잘 안먹어 구독이 있는거 같은데 아니요 참 알다가도 모르겠네 씻어야지 예진아에 깔끔 따르라 아침마다 그 달걀 하나씩 깨먹고 그러거든요 유기농이라 몸에 전혀 이상이 없죠 다른 달걀하고 틀려 먹어봐 겁나게 고소해 아주 이렇게 까면 돼 이렇게 봐봐 이제 허락버라 이제 바로 먹어 그냥 해봐봐 아주 그냥 그 보약이다 보약 그래 맛있어 먹어봐 고소하지 나이스 생달걀을 잘 안먹거든요 근데 그래도 맛있죠 너무 맛있고 아 보약 그렇게 날벼라도 되겠는데 아버님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그래도 뭐 유지하고 살지 빨리 빨리 먹어라 또 가서 일해야지 오완매 또 데리고 갈라거라 일하러 가야지 그라고 정신이 있어 웃어 아이 가지 마라 푹 시라 오시 후쳤다고 사원을 안 보낸다고 난리가 아니 아까 그렇게 오완 시상에 오완 불어먹으면 썩소 밥 다 먹고 내놔 빨리 와 그럴게 그런다고 아이 목간질만 아쉬워 목간다고 전하여 내가 지켜주시네 아 근데 또 또 안 따라가? 안 따라가는 건 또 좀 어떻게 해야 돼 장모님 말 들어야지